예. 네비입니다. 남의 것 뭐 따라 하는 거야. 내가 뭐 그렇게 먼저 할 머리가 안 되면 남의 것 따라 하는 거야. 내가 뭐 네비 연금사라는 글을 만들었을 때 그것도 어차피 강철의 연금사가 원래 메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도 따라 한 거야. 카피가 창조야. 근데 이걸 보고도 안 한다. 그럼 머리 나쁜 거지. 보고 따라 하는 거야. 앞서 갈 수 없다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명박이 형님이 17년 확정됐습니다. 내달 2일 수감됩니다. 우리 명박이 형님 별 그려드려야지. 뭐 솔직히 박정희 이후로 박정희 전두환 이후로 경계살린 등은 딱 한 명짜나. 이명박이야 이명박. 응? 그렇지 않아. 전두환은 올림픽. 노태우는 깡패. 아주 그냥 깡패 소탕. 깡패 소탕은 전두환이 한 게 아니라 저기 노태우가 있지. 그거 맞잖아.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이제 업적이라고 그러면은 뭐 모르겠어. 그냥. 뭐 정권 뺏긴 거? 응? 허무하게 뺏겼지. 정권을. 그럼 이명박이 업적은 뭐냐. 뭐 이런 거 뭐 다 알 필요 없고 다 쓰가. 뭐 알 게 뭐야. 응? 이렇게 캐내면 야 노무현. 노무현 김대중은 한번 캐보자. 얼마나 더 많은가. 고인이라 뭐 그건 킬 필요 없는 거냐. 이 이명박 업적 얘기해 봐. 청계천. 버스 환승. 응? 그리고 또 뭐야. 운전면허 쉽게 했고. 중고차 시장 활성화. 새차 시장 활성화. 어? 신차 많이 팔리잖아. 이때 당시에. 응? 내가 하는 말이 반박해 봐. 내가 거짓말이면은. 응? 그리고 소고기 니들. 소고기 니들. 소고기 니들 한 달에 한 번 먹을 거. 니들 거짓들. 먹게 하는 거. 아무나 먹게 해놨잖아. 2만 원씩 해갖고. 어? 과목병이 어쩌고 어쩌고. 추잡 떨고 있다. 뮤직한 새끼들. 다스가 뭐 이 새끼야. 뭐. 뮤직한 놈들아. 다스가 뭐 이 새끼야. 쿠쿠다스 나 처먹어. 새끼들아. 거지 새끼들아. 명박이 형님. 야 솔직히 야. 데이트 코스 하면 청계천야. 청계천. 청계천은 외국인들도. 동대문 가기 전에 피스 코스야. 일본 뭐 중국 여자들 뭐. 어? 피스 코스야. 관광객들. 피스 코스야. 거기서 막. 연애질하고 데이트하고 했잖아. 손붙잡고. 뽀뽀하고. 거기서 발 담그고. 심지어는 발 담그면서. 시베.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면서. 박원수이가 했다고 그러더라고. 또 또라 같은 새끼야 돼서. 야. 이거 명박이 형님이 한 거야. 야. 너 누구한테 들었냐? 어? 니들 정자일 때. 니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거 명박이 형님이 만든 거야. 명박이 형님이. 니들 몰랐냐?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야. 이거는. 방원순이 한 게 아니라. 이 또라이 새끼들아. 태어나 보니까 청계천 되니까. 신기하냐? 그 옛날에 거기가 어떤 동네냐면은. 그 고가도로 밑에가. 뭐 온갖 그냥 잡동산에 막. 깔아놓고 구경하면. 뒤에서 씨발. 주머니 소매치기 하고. 그랬던 동네야. 나도 소매치기 나도 당했지. 응? 가보니까 지갑. 어찌 빈 지갑이. 난 카드만 쓰니까. 빈 지갑이었는데. 야. 그걸 세벼 가더라. 개 같은 거. 응? 그런 동네였어. 따뜻하고 또 그 밑에가 매연 막 풍기고 막. 냄새나고. 아유. 거기. 응? 거지 누워있고. 그랬던. 그랬던 자리야. 그 자리가. 응? 거기 싹 밀어버리고 그냥. 그 동네 아파트 값이 왜 오른 줄 아냐? 잠시를 왜 오른 거야? 롯데월드. 응? 저는 뭐 이 사람이 할지는 않았지만. 뭐 신동빈 그쪽에 있지. 롯데. 그럼 동대문은 왜 두타라 이런 데가 왜 인기가 많은 거야? 그럼 명박이 형님이잖아. 거기 아파트가 왜 올랐겠어? 명박이 형님 때문에 오른 거야. 그렇게 인프라에 의해서 올르게 만들어야지. 문재인처럼 강제로 집가수 올려갖고 세금 걷는 나라가 어디냐? 응? 또라이 새끼들 집값을 더 좋단다. 멍청한 새끼들. 야. 집이 열차를 모를까? 야. 네 집 한 차 가. 오른들 뭐하냐? 응? 200억 원은 뭐하냐? 20억 원은 뭐하고. 그 일대도 다 올라와. 인프라. 그러면 그 집 팔아갖고 야. 어? 어디로 갈래? 니들. 어? 그 집 팔아갖고 야. 시골로 가 이 새끼야. 농사나 저 새끼야. 야. 무식한 새끼들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뭐 이런 거 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 응? 이거 뭐 언제적 이야기야? 응? 그러길래 당신도 이 씨. 홍준표를 서울시장 만들어줬어야지. 너무 착했어. 응? 뭐 다 봐줬잖아. 그냥. 뭐 데모해도 봐주고. 응? 응? 야. 명박산성. 명박산성 씨부리는 새끼들아. 그러면은. 응? 제인산성은 왜 말 안하냐? 야. 명박산성이 뭐 걔 못갔다고 막 독재라고 하면은. 야. 미안. 제인산성은 왜 말 안해? 응? 명박산성은 막 옛날에 막 광호병 때 새끼들 막 거기다가 막 그냥 버스에다가. 야. 광호병이 무서우면 중국산 김치는 왜 처먹냐? 새끼야. 또라이 같은 놈들아. 응? 광호병은 무섭고 중국산 김치는 맛있냐? 이 무식한 놈들아. 응? 버스에다 락카치라고 무식한 새끼들. 버스 때려보시고 죽창으로 막 부수고. 그렇게 잘한거냐 새끼야? 지금 색깔 쪽팔리지? 물어봐. 응? 아빠 그때 뭐 했냐고 물어봐. overlade. 아멘. 아멘. 아멘